서울, 경기와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고 목감기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기상캐스터 남혜정입니다. 오늘같이 건조한 가을 날씨에 어떤 메이크업을 할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오렌지 컬러로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먼저 이 지베르니 비비크림으로 피부표현을 해볼텐데요. 손등에 짜서 스펀지를 이용해서 피부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크림 블러셔를 이용해서 볼터치를 해볼텐데요. 마지막으로 코랄 오렌지 립글로즈를 이용해서 입술을 상큼하게 마무리해볼게요. 어떤가요? 오렌지 컬러로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